정성이 가득 담긴 오직 당신을 위한 아침. 김선근의 럭키세븐. K752561님께서 이 시간이면 초등이들 등교시키고 혼자 듣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이들도 같이 들을 수 있게 시간대를 변경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자녀에게 추천하고 싶은 코너 시작합니다.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도 선녀님이시니까. 제가 참 제 이름에 너무 고마운 게요. 반선녀님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반만 선녀여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늘나라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은진님께서도 출근기에 선녀님께 들은 역사 이야기 사춘기 따르게 해주며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김선자님도 김이문. 선녀님 옆에 있으니까 제가 긴장했나 봐요. 발음이 꼬이네요. 김은혜님도 반갑다고 목소리에 우아하시다고 반겨주고 계십니다. 선녀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쌀을 한번 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너 시간대 변경은 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초록창이나 너튜브 팟캐스트에서 김선근의 럭키세븐 검색하시면 오직 이 코너만 반선녀의 들리는 역사만 언제든 몇 번이든 들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꼭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역사는 항상 혁명 그리고 또 뭔가 야욕, 야망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늘 발전하고 또 이루어져 왔잖아요. 뭘 까시는 거예요? 김선근의 럭키세븐에서 제 코너가 20분이거든요. 40분을 향해 한번 도전하는 야욕을 좀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 시간을 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조교찬이 있는 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시간을 조금 빼는 걸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오늘 이야기. 사실 지난주에 수업 주제가 역사 속에 의미 있는 편지였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작가님 말씀해 주셔서 편지 2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편지 2. 자 그래서 일단은요. 가을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을 편지라고 하는 시를 먼저 한 편 들려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바로 이성선 님이 지은 시 가을 편지인데요. 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고지처럼 하늘이 한 칸씩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빈 곳에 맑은 영혼의 잉크물로 편지를 써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사랑함으로 오히려 아무런 말 못하고 돌려보낸 어제. 다시 이르려 해도 그르칠까 차맛도 말 못한 오늘. 가슴에 고인 말을 이 깊은 시간 한 칸씩 비어가는 하늘 백지에 적어 당신에게 전해달라 나무에게 줍니다. 자 가을 편지라는 심데요. 읽는 순간 어떤 역사 속 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거는 러브네요. 러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편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뿌디 진짜 눈치가 너무 빠른데요. 너무너무 사랑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 속에 의미 있는 편지잖아요. 혹시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던 우리 조상님들이 특히 여인이 남자에게 혹은 자신의 남편에게 정말 성공과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이런 것도 해줘봤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흔히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내 머리를 뽑아서 그걸로 신발이라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내가 내 머리로 짚신이라도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 내가 그만큼 널 사랑해. 말은 네. 그만큼 영원히 널 사랑해. 내 사랑이 그렇게 깊어. 그래서 불가능한 거지만 해주고 싶어. 이런 얘기잖아요.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준다의 2.4 버전이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발이요? 네. 실제로 이 경북 안동에서요. 이응태라는 남자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요. 이 무덤 속에는 함께 살았던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담은 그의 아내의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이응태라는 남자의 무덤에서는요. 그의 미라와 함께 한글 편지가 발견됐고요. 그렇다면 조선 아마도 후기 즈음에 쓰여진 것이리라 생각이 되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만으로는 사실 만들기가 힘들어서요. 이거는 머리카락에다가 지푸라기를 섞어서 꼬은 짚신이 발견됐는데요. 실제로 짚신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지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 남자가 죽은 겁니다. 16세기 중반에. 그리고 나서 아내는 어린 자식들을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과 삼베실을 엮어서 신발을 만들면서 나 당신이 너무 그리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신고 하늘나라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는 뜻으로 이 신발을 만들어서 본인의 애정을 담은 편지와 함께 무덤 속에 넣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 편지를 일부 들려드리면요.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가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했죠.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은 먼저 갑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이 편지를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보여주고 또 말해서 들려주세요. 나는 꿈 속에서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 절절하네요. 그렇죠. 역사 속의 이 부부의 사랑은 사실 과거나 현재나 다름없이 서로 애틋하게 아껴주고 먼저 간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만든 불신인 아이를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하고 나 참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힘드니까 가끔 내 꿈에라도 좀 와주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주말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편지도 편지지만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신발을 만들 정도의 사랑이 깊이면 측정이 안 될 정도의 사랑이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머리카락으로 신발을 만든 부분도 감동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좀 짠한 건요. 그 머리카락하고 삼배를 꼬아서 짚신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꼬면서 이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꼬는 그 마디마디마다 남편하고 있었던 행복했던 일, 또 지금 내가 힘든 일, 앞으로 우리 아이가 크면 이렇게 좀 잘 되겠지? 여보 하늘에서 도와줘. 이런 생각까지. 그래서 아마도 16세기 중반에 묻혔던 이 짚신이 아직도 다 썩지 않고 발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확 와닿았어요. 사랑의 힘이란 그렇게 위대한 거구나. 파워 오브 러브. 아유 이런. 너무 좋았습니다. 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편지. 편지에 얽히긴 했지만 그 사랑 변하기도 하죠. 자, 우리 사실 영국의 헨리 8세는 워낙 유명한 편입니다.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제가 편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영국의 헨리 8세 얘기를 꺼냈느냐. 자, 헨리 8세의 이 유명하고도 요란한 사랑은 연애 편지가 실제 우편 제도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자, 헨리 8세는요. 사실 첫 번째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첫 번째 왕비는 죽은 형의 아내였습니다. 네, 그래서 캐서린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지만 그녀를 그다지 깊이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죠. 자, 그런데 문제는 헨리 8세는 그 캐서린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블링과 사랑이 시작이 되죠. 사실 당시로서는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랑이었고요. 그렇죠. 왕과 시녀. 네, 어쨌거나 내 아내의 시녀와 결국은 바람이 나서 불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더 두려웠던 건 당시에는 교황이 이런 이혼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자가 생긴 거죠. 교황이라는 거대한 방해자. 결국 영국의 헨리 8세는요. 이 사랑이 끝간대 없이 더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편지로 적어서 빨리빨리 앤 블링에게 보내야 되겠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편지를 빨리 전달을 해서 앤 블링에게 구애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편지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 제도를 개혁합니다. 우정성이라고 하는 걸 출범시키고요. 말을 우편 제도에 도입을 해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오토바이를 줄 테니 빠르게 퀵으로 보내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영국의 우편 제도 시스템은요. 이 헨리 8세의 어긋난 사랑 때문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옵니다. 좋은데요. 좋으세요? 그런데 이 사랑의 끝 과연 좋았을까요? 이렇게 해서 앤 블링에게 어마어마한 구애를 하고요. 심지어 법도 고치고요. 교황청에 맞서 싸우고. 그래서 심지어 영국은 성공회라고 하는 종류가 새로 생겨납니다. 이럴 정도로 해서 이혼도 불사하고 결국 결혼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황으로 맞아들였지만 이 사랑, 결혼하자마자 바로 헨리 8세의 실증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왕자를 낳지 못했던 애는 버림받게 되고요. 이 불타는 사랑이 유지됐던 시간이 딱 천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천일의 애니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사랑이 변하네요. 남자가 이게 애가 버릇이 안 좋은 남자인 거예요. 이게 헨리 8세가. 딱 정신을 여전히 8세인 거죠. 어휴 이런 바로 정확한 지적이었는데요. 이 금사빠 때로는 내 마음이 사랑에 정말 잘 흔들려. 난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해라는 뜻도 되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전에 빠졌던 사랑에 대한 책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랑인 얘기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사랑이 가득한 편지 없을까요? 이번에는 사랑이 가득은 한데요. 문제는 왜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이 너무 가득한데 상대방은 너무나 매물차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꿈과 사랑과 이 모든 말랑말랑한 감정들에 한껏 불을 지폈던 자연농원 너무나 유명한 글을 짓는 작가입니다. 안데르센입니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그런데 사실은 이 초록창의 안데르센을 나중에 검색해보시면요. 우리의 안데르센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심했던 인물입니다. 약간 그런가요? 사실 잘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날 태어났더라면 참 개성있는 얼굴인데 당시에는 넌 너무 못생겼어라는 외모적 지적을 너무 자주 받죠. 너무해 사람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사실은 매맞는 가정폭력과 학대의 시달립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시절부터 부러워하게 부모님에게 사실상은 버림 아닌 버림을 받게 되죠. 일찍 돌아가시고 또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폭행으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안데르센은 너무 고통받는데요. 자존감이 진짜 낫겠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던 그의 인생에 너무나 반짝거리는 후원자가 나타납니다. 넌 정말 똑똑해. 너는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대성할 수 있어. 너의 작품은 읽으면 감동이 와. 그러니 너는 공부를 좀 더 하자. 그러면 좀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에게 생긴 후원자. 그 후원자는요. 그가 중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고 이후에도 그를 끊임없이 도와주는 바로 요나스 콜린이라는 인물인데요. 문제는 안데르센은 요나스 콜린의 딸인 루이스 콜린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늘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의 딸이죠. 어찌 보면 나에게는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 뒤에 있는 공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루이스 콜린은 또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서 안데르센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바로 글솜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가 보낸 안데르센의 편지. 요나스 콜린에게 보냈던 그의 딸인 루이스 콜린. 루이스 콜린에게 보냈던 편지를 읽어드리면요. 내 영혼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본다면 루이스 콜린 당신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 갈망의 원천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건 오로지 이 세상의 하나 당신 루이스 콜린 뿐입니다. 이런 식의 편지를 수도 없이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이 보낸 편지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일한 답장이 오게 됐죠. 안데르센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루이스 콜린에게서 온 편지를 열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죠. 당신에게서 온 편지는 결혼한 언니가 모두 읽고 있으니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랑에 대한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2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빼곡하게 정성을 들여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내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는 단 두 줄입니다. 깔끔하네요. 네. 결국 정말 사랑은 없었던 거죠. 안데르센은 왜 사랑해서 버림받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깨톡의 일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얘기해버렸는데 계속. 결국 이 루이스 콜린은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호사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서 우리 안데르센 가슴에 대못을 꽈꽈 두 번 받게 되죠. 역시 직업은 사짜가 괜찮은 건가. 아나운사?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금은 다양한 또 의미의 역사로 남아있는 편지들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덕철의 그날처럼 김성근의 럭키스븐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까지 이런 노래네요. 너무 절절하게 가슴이 아프네요. 역사 속 편지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편지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편지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심지어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훗날 묶여서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으로도 발간이 됐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도권국의 아버지였던 자와루할 네루의 이야기고요. 그녀의 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와루할 네루는 사실 1947년에 인도의 초대 총리가 됐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인도의 독립, 혁명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일생 동안 아홉 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립을 위해서 영국에 저항을 하면서 네루만 갇힌 것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 그리고 또 그의 아내까지 모두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디라 간디, 딸 입장에서는 아빠도 감옥에, 엄마도 감옥에,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도 감옥에. 그러니까 나는 늘 외롭게 사실은 어찌 보면 왜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진짜. 그래서 결국 우리의 네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지금 13살밖에 안 된 나의 외동딸 인디라 간디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는 1930년 10월부터 9월까지 3년 동안 196통이나 쓰여졌는데요. 그것도 그냥 간단한 편지가 아니라 정말 다 장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부터 오늘날 세계의 정세까지 이 이야기를 쭉 담아서 딸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 딸도 참 현명했던 거죠. 13살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아빠는 무슨 편지에다 이런 얘기만 써? 그러니까, 딸 보고 싶다 이런 걸 써야지. 그렇죠. 우쭈쭈 우리 딸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물론 네루가 워낙 지혜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펼쳐지긴 했지만요. 우리의 딸도 참 현명했던 게 아버지의 뜻을 알아챕니다. 뭐였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비록 지금 내 곁에 계시진 못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나에게 세계 역사와 정치 그리고 내 인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딸은 그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편지를 열심히 읽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모였던 바로 이 부친의 옥중 서신 이것들을 통해서 그녀는 조국과 인도 그리고 세계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어떻게 될까요? 인도 최초의 여자 수상이 됩니다. 바로 이 편지의 힘이었다고 해도 과언 아닐 텐데요. 자 어떤가요? 편지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 안아서 인생을 키워나가고 펼쳐나가는데 자양분으로 삼았던 인드라간디. 이 네루와 인드라간디 같은 그런 자녀와 부모의 관계 한 번쯤 꿈꿔보게 되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제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저는 이제 치카치카 잘하면 장난감 사줄게 이런 것만 하는데. 첫째가 그를 알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취자님들에게 사실 들리는 역사를 들려드리잖아요. 마음의 부담은 좀 내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얘기 다 따라하면요. 하루가 2400시간이어도 모자릅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네. 내로네 집은 이런 거고요. 또 우리 집은 다른 방법이겠죠. 치카치카가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편지에서 좀 다르게 짚어주실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편지 글에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진짜요? 네. 그 부분 잠깐 들려드리면. 내로가 인드라간디에게 보낸 편지 중에 코리아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의 조선이라는 옛 명칭으로 다시 일컬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민족의 정신을 가치없이 유린했다. 코리아에서는 오랫동안 독립을 위한 항쟁이 계속되어 여러 차례 이것을 핍박했는데 그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1919년 독립 만세운동이었다. 사회운동. 네. 한민족 특히 청년 남녀는 우세한 적에 맞서 용감히 투쟁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한민족의 조직체가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에 대항하고 이내 경찰에 밀고되어 모든 행동이 보고되었고 결국 희생하고 순국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코리아에서 대학을 같이 졸업한 젊은 여성이 소녀가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너도 안다면 틀림없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 너도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봐라. 결국 이 이야기들이 가슴에 하나를 밀알이 돼서요. 인드라간디는 인도 최초의 여자 수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멋있네요. 편지라는 게 과거에 쓰여진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때의 그 마음과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바로 이런 남겨진 역사 속에 의미 있는 편지가 우리에게 전혀 예상 못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소중한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영조, 정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조선시대 너무 유명한 임금. 그리고 영조의 손자이자 또 사실 사도세자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사실 세종대왕도 대왕의 칭호를 받지만 영조나 정조 뒤에 그 대왕이라는 수식어를 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정조, 정조의 이미지는 보통 어떠했나요? 바르고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영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넌 왕의 제목이야 라고 찍었을 만큼 출중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거의 천재성을 드러내고 내 아버지는 사실 뒤주에 갇혀서 죽었고 내 어머니는 한 번도 왕비가 돼보지 못한 채 그렇게 궁에서 늙어갔고 그러니 나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속에 본의 아니게 모범생이 되었던 조금은 불쌍할 수도 있고 조금은 세상에 많이 치었던 말씀하신 대로 잠도 못 자고 늘 조금만 먹어도 사실 배가 아파서 소식을 하고 이랬던 굉장히 바르고 뭔가 꼬장꼬장한 임금으로 생각이 딱 드시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숨겨진 면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사실은요. 이 편지와 관련된 일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편지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정조와 심환지라고 하는 인물 사이에 서로 주고받았던 무려 297통의 편지가 한팔인가요? 그렇죠. 거의 90통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정조 어차집이라고 불리면서 대한민국 보물체 1923호까지 지정이 되었으니까요.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걸 얘기해 드릴까요? 당시에 노로는 벽파와 시파가 있습니다. 벽파는 영조를 옹호하면서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입장이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시파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도세자 불쌍하다. 정조는 누구의 말이 더 귀에 꽂혔을까요? 아무래도 아버지를 옹호해주는 쪽이 더 그렇겠죠. 바로 노론 시파죠. 그래서 정조는 실은 노론 벽파와는 관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환지는 노론 벽파입니다. 이런 노론 벽파였던 심환지에게요. 때로는 나 오늘 아팠던 이런 얘기도요. 정말 아팠던. 지금으로 따지면 크크처럼요. 여기에 가가 껄껄이라는 웃음소리를 한자로 써서 보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기서 다른 신화에 뒷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오늘 그놈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버릇없지 않니?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경의회에 안 들어오셨어요? 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살짝 찡찡거리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일을 함께 도모하자라는 큰 거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어서요. 우리의 정조. 답답하고 꽉 막히고 아주 경직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실은 웃을 줄도 알고 농담도 되고 적도 품을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우리 정조대왕님 굉장히 귀여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